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 소호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일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오늘 여덟 번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이 왕노릇하라고 했다고 해서 집안에서 내가 왕이고 너희는 신하면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해라 라고 하시면 남편분도 혼나겠죠 네 왕이니까 손에 물 안 묻혀야지 그러면 집안일 누가 합니까 왕이니까 공부 안 해 그게 아니라 훌륭한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왕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었을 때에 있었던 예체질들 아직도 나의 생각 위에 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예체질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 대적 마귀는 두루다님의 삼킬자를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다시 보면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도 억지로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노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오늘도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 염려 걱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신분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늘도 사단은 생각을 통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굳건히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기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삶 오직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염려와 근심, 낙심과 좌절, 불신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 흑암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염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근신되십니까 이 아침, 비가 오는 이 아침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말씀의 말씀 가슴판에 깊게 새기시며 왕노릇 제대로 하시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U20 월드컵이란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대 미만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팀이 있습니다 한국팀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지금 4강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축구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손흥민 선수 축구보는 사람들은 지금 강행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축구 경기가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 그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축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뭔가 하고 싶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경기를 직접 응원한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못 나와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가자고 할 때는 안 일어나는데 랩런트들도 축구를 본다고 하면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이 창세기 3장의 모습들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 선수들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밤잠을 안 자면서까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에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왜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안 그럴 것 같냐 우리는 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전부 회복된 완전한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하지만 우리도 때때로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신앙에 있진 않습니까 누리라고 그렇게 누리라고 하는데 또 눌려서 오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벽 개배에 오신 분들 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의 인생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삶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복음 때문에 즐거운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자이다 라는 걸 깨닫고 오늘도 행복한 기도 속에서 모든 축복 누리시는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로 왕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무엇이 더욱더 필요합니까 믿으면 됩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의와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즐거운 신앙생활을 예원교회에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훈련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레드썸머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이번 주 산업 성교회도 있었고요 1차 합숙이 지금 예원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1차 합숙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집중 전도신학원도 있습니다 중직자대학원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박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박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 거뜬하게 뛰어넘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이다 왕이다 해서 왕이 아닌 더욱더 왕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훈련에 이 훈련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더 한 번 더 확인하시며 이 훈련 속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갱신하며 예트를 깰 수 있는 모든 예원교회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생명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전도운동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생명의 감사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어 저 죽어가는 영혼들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예원교회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만우엘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원교회의 송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